김경남 소장 승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남 소장입니다. 오늘 벌써 제가 9강의 차례가 됐는데요. 1강부터 꾸준하게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매매기법들을 안내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실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매매기법들, 핵심기법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상한가라던가 급등주 매매를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10M기법이라던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과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오늘도 코스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별주들, 특히나 테마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 방법도 안내해드렸지만 대응 방법이 조금 어렵다 혹은 강의 중에 궁금한 내용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질문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신데요.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QR코드로 사진 찍으시면 링크, 참여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김경남, 김경남 소장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코드 안내받으시니까 장중포인트라던가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과 조금 다르게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급등주 위주로 설명을 들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역발상 투자에 대한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도 굉장히 좋겠지만 반면에 조금 더 나는 중장기 관점으로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를 조금 지켜보시면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나와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역발상 투자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표현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역발상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많이 가장 드리냐면 남들이 이렇게 사고 싶어하는 구간은 파는 구간이고 남들이 조금 피하는 저 종목은 안 갈 것 같은데 소외받고 있는 구간에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 조금 시장 참여자들과 반대방향 컨셉으로 접근을 해본다라면 중장기 관점,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뜨거운 테마 종목 혹은 가장 빨리 올라가는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겠지만 반면에 내가 한 달이든 1년이든 6개월이든 좀 중장기로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역발상 투자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천천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승하고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죠. 제가 오랫동안 강의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랑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고점에서 매수해서 매도하지 못해가지고 손실 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급등주를 대부분이 좀 좋아하시고 특히나 바닥에서 사가지고 올라가는 매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깨에 사서 머리에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 사서 머리에 못 팔고 물리는 혹은 제일 꼭대기에서 짧게 데이트레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했는데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굳이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핫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왔을 때 수익이 30%든 50%든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제가 왜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냐면 나무도 쳐다보자는 구간, 다른 사람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 사면 바보다 라고 생각할 만한 특히나 주가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바닥권에서 머무러 있는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이 바닥 구간에서는 어떤 뉴스든 안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라던가 반도체 종목군들이 항상 올라갔던 것만은 아닙니다. 2년 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바닥권에 멈춰 있었는데 바닥권에 나올 때는 항상 뉴스가 안 좋아요. 반도체 슈퍼렐리는 끝났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구간에 매수하면 최근에 어떻죠? 반도체 공급 부족, 반도체 호황 이런 기사 나오면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남들이 모두 주목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즉 조금 더 나는 중장기 관점 접근하겠다고 하면 이 발상에 전환해보시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매매를 역발상 투자 방법이다 라고 이름을 좀 붙이고 싶어요. 모두가 팔고 싶어하는 저점에서 매수한다. 오늘 제가 강의 내용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지만 룰 넘버 원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규칙은 우선 좋은 종목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오늘 사가지고 내일 갭을 먹는 상한가 매매가 아니잖아요. 중장기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내가 중장기 매매 혹은 스윙 매매로 접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주가가 바닥권인 저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뭐죠? 이 매매 핵심 포인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가 포인트예요. 매매가 저는 크게 두 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사도 마찬가지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가 있겠고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매매도 있겠지만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저는 싸게 사는 걸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외받기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관점을 조금 넓히는 거죠. 매매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매매로 조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싸게 사서 무조건 비싸게 판다. 즉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우리가 워렌 버핏 이런 책들을 보면 잃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매매 포인트는 무조건 저점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매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비싼 종목은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나는 무조건 조금 싸게 모아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효율적인 매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모두가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무시한다. 이게 사실 무슨 말장난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느냐? 제가 조금 있다가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 겁니다. 올라갈 만한 첫 번째는 굉장히 싼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벤트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표현을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이벤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급증을 하니까 그래픽 카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런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멈춰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래픽 카드를 유통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주가가 바닥이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혹은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국산 담배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KTNG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때요? 제가 조금 이따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아직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뭐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모두가 조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KTNG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산테마주 같은 경우는 매번 상하까지 들어가고 혹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들 기아차든 현대차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다 올라가는데 KTNG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종목 사면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왜 사지 지금? 그런데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구간에서 싸게 산다. 두 번째 뭐예요? 올라갈 만한 모멘텀 끼가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냥 PBR4 저점에 살아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100가지 종목 200가 종목 중에서 추스르고 추려서 3종목 4종목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압축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싸운다. 똑같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 뭐가 있죠? 싸게 사는 거고요. 매수 자체를 싸게 하기 때문에 잃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부동산을 용산에 1,000억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평가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도 바뀌었고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바부제가 많이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가 바닷건이면 어때요? 어느 순간 기다리다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역발상 투자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소외받거나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좀 편하다. 그런데 이거는 항상 투자가 그렇겠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 소외받거나 지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식이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흥분되는 그런 매매를 즐기시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뭐죠? 도박입니다. 사실 단타 같은 경우 단기 매매 같은 경우 수익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침착해요.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나서는 마음이 조금 불안하거나 올라가길 기도하는 매매도 가능하겠지만 매수할 때는 굉장히 침착하게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소외받거나 지루하게 할 수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닷건에서 분할로 매수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죠. 즉 굉장히 나는 급등주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외받는 종목을 하면 오히려 불안하겠지만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혹은 나는 이렇게 단기 매매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은 종목 있으면 월급의 일부분을 사는 거죠. 혹은 나는 1년까지도 보겠지만 이 회사가 정말 좋으면 우리한테 우리 아이한테 상속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컨셉으로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매매방법을 선택해라. 나는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도 빠른 수익을 원한다. 급등주 매매. 사실 제가 지켜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80%에서 90%가 1번 매매를 선호하십니다. 뭐 70% 정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개미동화군동이다 이래서 개인분들이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룰 수밖에 없는 게 1번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수익을 내는 소수군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또 가져가는 거죠. 내가 어떤 매매가 나한테 조금 맞느냐 제일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빠른 매매를 통해서 나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1년이든 6개월이든 가져오시는 분들은 이 매매를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안전하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있는 매매 이런 역발상 투자 방법이 맞는 분들은 이런 매매를 가져가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치투자라고 평가하는 저 PBR 종목군들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비즈니스는 좀 지루한데 그런 종목을 엉덩이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사실 조금 소의를 받았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있는 거죠. 반면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빠르게 선점하신 분들은 수익을 가져가는데 저는 역발상 투자가 단순히 엉덩이로 그냥 뭉기고 있거나 오래 그냥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가치투자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건 맞지만 어떤 종목이에요? 이벤트, 모멘텀, 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체적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습니다. 사실 역발상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지만 첫 번째는 저 PBR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이죠. 제가 조금 이따 선택,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저 PBR 종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배당주를 통한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고비당주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종목을 결합하셔도 괜찮고요. 올라갈 만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저 PBR 종목 자산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 저 PBR 종목 같은 경우는 혹은 배당주를 검색하면 100가지가 넘는 종목이 나옵니다. 100가지가 넘는 종목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배당주, 저 PBR 종목 치면 바로 상단에 종목이 정말로 100개 정도가 정말 나와요. 이 많은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 100개 종목을 다 매수하는 게 아니겠죠. 이 중에 우리가 선별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배당주를 또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PBR은 뭐죠? 혹은 배당주 같은 경우는 KTNZ도 마찬가지지만 바닷건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굉장히 오랫동안 좀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자마자 3주 혹은 한 달 만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루하기도 해요. 그럴 땐 뭘로 버티나요? 시가 배당이 5% 제가 KTNZ 예시를 계속 드리면 5% 정도의 시가 배당을 줍니다. 최소한. 그러면 그냥 나는 강남에 오피스를 사놨다. 아파트를 사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월세 받는 것처럼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4%에서 5% 정도가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듯이 기다릴 수 있는 좋은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좀 지루하지만 월세 받듯이 나는 그냥 강남에 오피스를 사놓더라도 빌딩을 사더라도 보수녀 공실까지 감안하면 실수익률이 4, 5%가 되지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월세 받듯이 그냥 배당주를 끌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모멘텀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100가지가 넘는 종목 중에 기업의 첫 번째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비즈니스 모델 BM이다. 라고 조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00가지가 넘는 종목이고요. 저피별 종목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받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좀 지루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실적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델들이 많은 거죠.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죠. 조금 대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네이버, 핀테크, 카카오 이런 모멘텀이 올라갈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바닷건에서 멈춰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2차 밴드 업종들이 있겠죠.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주는데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요. 사실 실적이 많이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 게 실적이 나올 만하면 현대차라든가 1차 회사에서 단가를 줄입니다. 크게 매출액이 올라가기도 어렵는데 당연히 주가도 지지부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은 이 100가지가 넘는 종목 중에서 과감하게 패스를 합니다. 그런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독점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즉, 제가 앞서 KTNZ를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KTNZ 같은 경우는 담배라던가 홍삼 우리가 제품을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누가 끌어들일 수 없는 모델을 갖고 있거나 정말 올라갈 만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거나 끼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점적 모델을 갖고 있느냐 이 100가지 중에서 그리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끼를 조금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혹은 제가 하단에서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실적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동안 굉장히 좀 지루한 업종이었었는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플러스 200%로 증가했다. 200%가 증가, 기사가 나오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실적 나오기 전에 대략적인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판지 업종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대표적인 자산주구, 대표적인 저 PBR 종목인데 작년에 코로나를 통해서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 골판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바닷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모멘텀을 통해서 올라가고요. 실적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100% 20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만한 실적 있는 종목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가치죠. 그동안은 되게 좀 지루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부동산 가치 같은 경우도 이런 예를 들어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강남 고속버스 사면을 옆에 땅을 예를 들어서 만평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가 매각을 한다면 약 5천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회사 본업 자체는 굉장히 지루하고 시가총액도 한 1,500억, 2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은데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만 바닷건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런 정보를 그냥 무턱대고 저 PBR이니까 사는 게 아니라 매각할 만한 적당한 모멘텀이 나오거나 정말로 그 부지가 개발이 된다는 호재가 좀 들어간다거나 하면 주가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바닷건에서 우리가 쌀 때 매수를 하는 거죠. 혹은 나는 정말 기다릴 자신이 있다고 하면 아예 주가 저점군에서 이 부동산 가치 상승을 노려보고 장기 매주로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BYC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속옷으로 알고 있겠지만 지방 핵심 요지에 굉장히 많은 빌딩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에 한번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여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사거리의 큰 건물 중에 1층에 BYC 이렇게 써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그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 PBR로 부동산 가치 상승, 노려볼 만 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냐면 그동안은 주가가 지시부진했겠지만 합병 합병 이슈가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회사가 기술력은 조금 괜찮았지만 주가가 애매했는데 구글이 매수한다던가 현대차가 매수한다던가 삼성전자가 합병시킨다던가 이런 모멘텀이 숨어있는 종목군들 혹은 이 회사가 그동안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배당을 한 5% 줬는데 올해부터는 피가 배당을 7% 넘게 주겠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당금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냥 저 PBR 종목 고비당조 검색해서 아무거나 사시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올라갈 만한 이런 하방에 나와있는 이벤트들 혹은 올라갈 만한 이슈가 나와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져가는 게 역발상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PBR 같은 경우를 앞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PBR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PBR은 그냥 주가 순자산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눠서 주가가 주당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보편적으로 PBR이 1보다 낮은 경우는 저평가고요. 1보다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 고평가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그냥 읽어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가 순자산 비율은 그냥 부동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A라는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집이 워낙에 많이 생기니까 장사가 썩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장사가 잘 됐을 때 한 10억 주고 치킨집 건물을 제가 매수해서 갖고 있어요. 장사는 안 되지만 치킨집 건물도 갖고 있겠고 또 치킨을 튀기거나 혹은 집기류라던가 냉장고라던가 해서 1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얘네 둘을 합쳤을 때 11억 정도가 됩니다. 혹은 내가 여기 현금이 한 1억까지 있다라고 하면 12억 정도. 즉 내가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매각했을 때 내가 치킨집이 정말 망해서 이 회사를 팔겠다. 자산이 얼마가 남겠냐. 내가 장사가 안 되더라도 건물값 10억이랑 집기로 1억이지만 그냥 5천이든 3천이든 쳐본다라면 1억 3천 혹은 현금까지 있다라고 하면 11억 3천 정도가 남겠죠. 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물만 팔더라도 1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 이제 제가 좀 계산해보면 10억 정도가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이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제가 장사가 조금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매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건물도 제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매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동산값만 10억인데 이거를 제가 지인한테 팔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치킨집 좀 매각하고 싶은데 얼마 인수해 갈래? 지인이 치킨집 장사 잘 안 되니까 자 이거 나한테 너 처분도 하려고 하고 정리하기 되게 귀찮으니까 7억에 내가 매수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PBR이 0.7이 됩니다. 1 이하인 거죠. 지금 나는 이 건물만 가격만 하더라도 10억이 되는 건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7억에 사겠다라는 거죠. PBR이 0.7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7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7억은 너무 내가 싸니까 7억까지는 못 판다. 난 이게 치킨집이 지금은 힘들겠지만 내가 소스를 개발했고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거야. 제가 부동산이 10억이니까 권리금까지 붙여가지고 20억에 팔겠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0억이 되니까 PBR이 2가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산가치 대비 이 회사의 시가총액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보다 낮은 경우는 저평가다라고 평가되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아무리 매각을 했을 때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10억인데 1보다 낮은 경우는 저평가다. 1보다 높은 경우는 고평가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업학마다 굉장히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자산이 필요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이 유명하기 때문에 PBR이 100이 되기도 해요. 혹은 10이 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이 보통은 1.3 정도 제조업 기반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PBR이 1.4 1.7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업종마다 다르고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부동산이 굳이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퀄리티가 있는 자산가치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PBR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종마다 그런 PBR을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낮추면 주당순 자산가치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동산이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얼마냐 PBR이 얼마냐 볼 수가 있겠고요. BPS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주당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이따 한번 더 설명을 드렸게요. PBR 순자산이 10억입니다. 부동산, 현금 내가 이 회사가 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가격들 순자산이 10억이고요. 발행한 주식수가 10만 주입니다. 근데 주가가 9천 원이에요. 현재 상황인데 PBR이 어떻게 돼요? 주당순자산 가치가 10억이고요. 주가가 지금 만 원이고요. 주가로 나눴을 때 그리고 주가가 9천 원이면 0.9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0.9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좀 다시 BP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PS 같은 경우도 주식수랑 기업 순자산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죠. BP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눠본다면 주당 이 기업의 순자산은 만 원이다. 즉 주가는 9천 원이지만 이 기업의 순자산은 가치는 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이 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정보를 조금 아셔야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 이렇게 표를 보시면 보통은 어렵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EPS BP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 하단에 PBR도 나와 있는 거죠. PBR도 나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PBR이 얼마예요? 2.25 정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 2하면 좀 저평가다라고 평가를 들었었는데 2.25 정도고요. PBR의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PBR이 2.0입니다. 즉 그 이야기 뭐냐면 자산의 가격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PBR 같은 경우도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PBR 1.5대로 떨어지면 나는 매수하겠다. 그런 전략도 역시나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주당 BP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만 원 정도 한다. 근데 BPS가 주당 순 자산이 3만 7천 5백 원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자산 가치를 이 BPS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실전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BPS라고 불리는 주당 순 자산 가치는 장부상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주가는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이런 BPS라던가 혹은 PBR을 보실 때 주의할 점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PBR은 해당 기업의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 즉 나는 A라는 회사의 장부 가치를 그런 땅의 가치를 예를 들어 땅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회사가 강남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천억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장부상에는 이 땅이 500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혹은 장부상에는 기업의 이렇게 재무제표상에는 700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내가 평가하기에는 천억인데 이 적혀있는 장부상의 가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건 참고해서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PBR이 낮다라는 뜻은 기업의 내재가치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직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BR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 내가 이 자산 이 회사를 정리했을 때 나오는 가격보다 저점이 있는 거구나. 저평가된 종목임을 뜻하고요. PBR이 1보다 크다라는 뜻은 기업이 내재가치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1보다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고평가는 아닙니다. 업학마다 기업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 점도 꼭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후행성 지표라는 거죠. 분모는 과거의 정보를 분자는 현재 시가총액으로 정확한 현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항상 제가 기법강의든 이렇게 내용을 좀 설명드릴 때 장점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주의할 점 이것도 꼭 제가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어쨌든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정확하지 않은 자산가치의 가능성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재무제표상의 자산가치 항목의 가치가 정확한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까 제가 부동산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속버스터미널 강남에 천억 정도의 부동산 갖고 있는데 이게 등록했을 때 재무제표상에서는 200억으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천억인데 이 회계처리상에는 200억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또한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에 기업이 보유하던 공장이나 땅 건물 등을 제값에 낙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내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가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 정도가 되는데 막상 이거를 내가 부동산 8억에 내가 갖고 있는 치킨 집기류들 이렇게 치면 한 2억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망하고 나니까 이 중고기물들을 아무도 사지를 않으려고요. 즉, 내가 재무제표상에는 1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막상 처리했을 때는 8억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정도 꼭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가치의 저는 한 70% 내지는 보족으로 80% 정도까지만 보셔라 설명을 드립니다. 자, 높은 고정자산의 비율로 낮은 PBR 자, 우리가 기업의 사업을 운영할 때는 적절한 유동성도 조금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돈이 좀 잘 돌아줘야지 우리가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순자산으로 땅, 건물, 재고 등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유동성이 작고 고정자산만 너무 맞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다는 점 이것도 주의할 점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PBR 저점 종목군들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인터넷 검색하면 한 100가지 종목 정도가 나옵니다. 최근에 분기 기준으로 PBR이 낮은 순으로 제가 정렬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봤던 종목들 되게 많아요. 자, 세아홀딩스 자, 이런 종목들 휴스틸 이런 종목들 PBR이 몇이에요? 0.21입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2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100억 정도의 이 회사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20억 그렇죠? 조금 억울하겠죠.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부동산이랑 여러 가지 처리하게 되면 못 받아도 70억은 받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은 20억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이렇게 PBR 하방 종목군들 휴스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강업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좀 드리면 부동산이나 혹은 공장을 처리했을 때 재고 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 PBR인데 PBR이 1 이하보다 낮으면 저평가로 설명드렸는데 0.5 이하라면 굉장히 저평가다. 즉, 우리가 이 리스트 종목군들을 쭉 보시면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휴스틸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겠다. 최근에 철강 가격도 올라가니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동양생명도 나와 있는데 동양생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가치보다는 저평가로 지금 PBR이 나와 있는 건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겠죠. 최근에 한국전력 한국전력도 역시나 전국의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저 PBR 종목 유명한데 PBR이 0.2 이 밖에 안 됩니다. 저평가죠.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고요. 삼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전거로 만드는 제조회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PBR이 0.24에 불과해요. 자, 지금 제가 선택했던 종목군들 지금 여러가 지역난방공사도 마찬가지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 종목만 선택을 하면 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지금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주가가 저점군이라면 더 이상 추가로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순간에 첫 번째 뭐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최근에 움직임 나쁘지 않았는데 PBR 0.25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싸고요. 자,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이죠. 대구은행을 기반으로 한 자, 0.28에 불과합니다. 그죠? 자, 기업은행 마찬가지로 0.29 최근에 은행금융 종목군들이 작년부터 많이 올라갔는데 PBR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 자, 이렇게 PBR 저점인 종목군들은 굳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검색을 통해서 내가 HTS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종목 선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좋은 재료들이랑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종목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중에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첫 번째 뭐예요? 선별기준 가격 그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간 종목들은 뭡니까? 보지 않는 거죠. 이미 가격에서 내가 저점에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가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올라갈 만한 이벤트라던가 모멘텀이 숨겨져 있는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휴스트리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PBR이 몇이었죠? 휴스트릴 같은 경우는 0.21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저평가로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차트를 한번 최근에 제가 월봉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일봉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봉을 조금 보면 자,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휴스트릴 같은 경우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바타권에서 많이 올라갔죠? 거의 하단에 8,500원짜리 종목이 12,3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상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휴스틸 최근에 이제 물류량도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나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접근을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주가가 이미 출발했어요. 바타권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는 1번 가격 조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역발상 매매 대여랑은 조금 다르죠? 지금 휴스틸은 너도 나도 사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흐름 좋고요. 휴스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저점에 멈춰있을 때 만약에 작년에 2월달이나 1월달에 샀으면 나쁘지 않았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휴스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패스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종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전력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한국전력 제가 이거 길게 보려고 월봉상의 차트 흐름입니다. 지금 보면 2017년 고점 5만 3천원 구간부터 최근에 2021년 이게 오늘 차트 흐름이에요. 어때요? 월봉이 굉장히 반등 없이 그냥 우아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번씩 반등 없이 그냥 쭉 하라고 그랬고요. 바닷건에 이렇게 멈춰있는데 자, 월봉 흐름만 보니까는 저평가 종목으로 가격은 어때요? 1번 가격 모멘텀은 나쁘지 않다. 이거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모멘텀 어떤 상승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자, 일봉상 이름을 조금 보면 자, 일봉상 이름 어때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한번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반등세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살짝 3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또 하락을 합니다. 이 한정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단기간에 문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섞여 있는데 저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기는 나쁘지 않다. 내가 이제는 악재는 저는 거의 다 도출이 된 것 같고요. 전기세 인상 같은 경우도 저는 산업전기 등 그렇고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던 뭐 어떻게 되든 결국에는 전기세 인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본다라면 주가가 바닷콘에 있고 이제는 조금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최소한 그냥 내가 기다려 본다라면 30%든 50%든 대응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단타 종목은 1억 혹은 2억 내가 큰 돈을 넣기가 불가능합니다. 불안하거든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주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안 가? 난 이 종목을 분할 매수해서 우리 아이한테 넘겨주겠다. 한국전력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도 가능하겠죠. 이런 바닷콘에서 지루하고 지루하고 버텨보면 결국에 1년 후든 2년 후든 3만 원, 4만 원 자리에 분명히 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볼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이 싸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선별합니다. 특히나 저 PBR 종목의 이런 종목들을 보는 거죠. 한국전력의 제가 이 HTS를 보시면 FN 가이드도 많고 이렇게 우리가 기업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퍼랑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PBR만 보겠습니다. PBR이 0.2 원래 저 PBR 종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저점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게 뭐가 있냐면 시가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5%입니다. 이 종목이 워낙에 바닷콘에서 지루하게 멈춰있지만 지금 사면 요새 은행 가시면 적금하면 금이 몇 프로죠? 1.8% 그렇죠? 많이 받아야 2.2% 정도밖에 안 주는데 이 종목은 그냥 내가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매년 꼬박꼬박 시가 배당 5%가 나옵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죠. 주가가 바닷콘에서 이벤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배당 받으면서 건물 샀다. 오피스를 내가 매수해서 월세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도 5%이기 때문에 바닷건에서 버틸 만한 힘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 한국전력의 PBR 밴드를 조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PBR 하단에 나와있는 거 보면 0.3 이게 재작년 흐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0.26 올해는 0.25입니다. 지금 PBR이 이렇게 지속 하락을 하죠. 자산 가치는 똑같기 때문에 PBR이 하락한다는 것 자체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PBR 자체가 지속적 감수하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그냥 깊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직관적으로 PBR도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PBR 밴드 하단에서는 저점을 찍은 반응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굉장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 쉬운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점도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삼천리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워낙에 조금 지루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월봉을 가지고 나왔는데 2018년 19년 그리고 2020년 주가가 어때요? 고점이 12만 원이고요. 저점 5만 5천 원 바닥을 찍고 나서 어때요? 월봉상으로 어떻습니까?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죠? 주가가 PBR 굉장히 저점인데 이게 더 이상 월봉상 흐름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최저점을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상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일봉상 흐름인데 자 월봉상 흐름과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일봉상 흐름은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완전 저점인데 일봉은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슬슬 박스권에서 멈춰있는 이제는 상승을 준비하는 바닷건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가격 제가 봤을 때 가격 차트로 봤을 때 이 종목은 합격입니다. 일봉상 봤을 때는 살짝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HT를 확인하시면 굉장히 바닷건이고요. 자 월봉상 어때요? 완전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바닷건에 멈춰있는데 자 삼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주가가 저평가입니다. 지금 보면은 PBR이 0.24 그죠? 자산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고요. 배당 수익률 3.74% 자 배당 3% 넘어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시중의 은행 금리보다 괜찮아요. 특히나 배당이 3% 넘어가면 외인 매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 자체도 나쁘지 않은데 자 이 종목을 그냥 저평가고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될까요? 아닙니다. 올라갈 만한 이벤트 올라갈 만한 끼를 조금 봐야겠는데 보통 삼천리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전거 업종으로 알고 있지만 이 종목이 움직일 때가 언제 있느냐 대선을 앞두고 혹은 서울시가 이번에 시장이 바뀌었는데 서울시가 정책 최근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친환경도 있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혹은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삼천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좀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치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다른 걸로 조금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메인이기도 합니다. 서브 TND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브 TND 제가 월봉상 이름을 조금 보겠습니다. 월봉상 이름을 조금 보면 하방으로 주가가 조금 빠집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18,000원 구간에서 8,190원까지 고점에서 쭉 하락을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 없이 그냥 그냥 우하향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죠.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올라갈 만한 모멘텀 일봉상 흐름을 조금 보면 역시나 저점을 찍고 나서는 이렇게 지금 반등세 스스로 나오고 있는데 일봉상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 흐름도 주가 바닥이고요. 첫 번째 가격은 나쁘지 않다.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쁘지 않고요. 이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PBR이 0.74 1 이하죠. 아까 저희가 휴스텔을 봤던 것처럼 0.2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PBR 0.74 하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저평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배당 수익이 0.6이에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제가 아까 어떤 얘기 드렸냐면 이벤트 끼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서부 TND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관광호텔업이 가장 유명합니다. 어떤 관광호텔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냐면 서부권의 물류거점 최근에 굉장히 대형 물류센터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지금 매출액이 감소를 하죠.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용산 드래곤시티라는 우리 호텔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최근에 용산 쪽에서 가시게 되면 용산역 바로 옆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드래곤시티라는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서부 TND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선택해냈느냐 주가가 어때요? 좀 올라가서 주가를 볼게요. 주가는 아직까지도 바닷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있는데 PBR도 저점이고 주가도 바닷건인데 어떤 모멘텀을 좀 보고 우리가 이 저점 구간 역발상으로 들어가느냐 주가 지금 급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닷건에 멈춰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모멘텀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동산 가치입니다. 용산 쪽에서 굉장히 대형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인데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당선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부동산 정책도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용산 개발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장이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음 서울시장 때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강북지역의 재개발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용산 같은 경우는 누구나 결국에는 재개발이 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용산 부동산 개발 하게 된다라면 용산 미군기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 친환경 공원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용산의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을 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용산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라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호텔 용산 드래곤시티 같은 경우도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 바닷건에 멈춰있는 거고요. 든든한 담보가 역시나 부동산 저평가 가치가 있는 거고 역시나 용산 재개발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저는 최소 2배 이상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지루하게 바닷건에 멈춰있지만 뭐예요? 배당이 나쁘지 않고 저 PBR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갈 만한 이벤트로 접근해보면 저는 역발상 관점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최소한 50% 내지는 100%까지도 접근해볼 만한 대형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역발상 누구나 조금 무시하고 있는 구간에 가격이 저렴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으면 접근해볼 수 있다는 점 설명을 좀 드려보고 있는 거죠. 자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조금 더 살펴보자라면 역시나 호텔업종이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작년에 많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소했지만 저는 이게 주가에 선반영이 돼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반영이 돼있고요. 코로나가 이번에 백신을 조금 맞고 내년에 정상화 외국인 관광객도 들어가고 중국인들 다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매출액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역시나 지금 BPS라던가 PBR 놓고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관점으로는 역발상 관점으로 접근해볼 만한 대응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많이 아는 거죠. 배당주 보통은 연 1회 정도 배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배당을 월세 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배당주 제가 5%짜리 한국전력 뭐 이런 설명을 드렸죠. 그냥 강남의 아파트에 월세 제가 건물을 강남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월세가 많이 받아야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보수 비용도 있겠고 최근에 공실도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겠지만 자 이렇게 5% 정도면 내가 월세 배당주는 저는 월세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배당주 투자로 유명한 데이비드 드레먼 같은 경우는 고비당주 같은 경우는 약세장에서 PBR 저퍼 종목들보다 하반경직성이 강하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주가가 약세장이에요. 근데 고비당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잘 안 빠집니다. 화끈하게 올라가거나 화끈하게 내려가는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하반경직성 주가를 안전하게 바쳐준다. 라는 장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고비당주 종목군들을 쭉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KTNZ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겠고요. KB금융 메리치화재 SK텔레콤 지금 고비당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면 고비당주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제가 예시를 좀 갖고 나오면 메리치금융인데 이게 대표적인 고비당주입니다. 5% 정도의 배당을 주는 고비당주인데 이 종목이 2월달에 요이당 시작해서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만원짜리 종목이 만 6천원까지 60%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비당주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닌 거죠. 올라갈 만한 끼 모멘텀 갖고 있다라면 언제든 이렇게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점. 자 메리치금융은 역발상 투자로 지금 접근이 안 됩니다. 지금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단기관점으로만 접근하고 보유이자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자 메리치금융지주 배당수익이 5.5%죠. 5.5% 받고요. 어차피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메리치금융지주 올라가겠다 다른 금융지주 올라갔으니까는 접근해보겠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배당받으면서 버티면 수익을 가져왔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접근해볼 만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KTNG 종목입니다. 서부TND도 마찬가지로 KTNG도 제가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는 건데 주가는 월봉상으로 완전히 저점에 멈춰있습니다. 지금 사면 사실 이 종목은 다들 바보라고 해요. 왜 이 종목 지금 사냐. 근데 우리는 역발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KTNG 같은 경우 주가가 보면 최근에 반도체 올라가죠. 자동차 종목도 많이 갖죠. 다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요. 오히려 빠집니다.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실 수가 있겠죠. 주가가 8만원 8만 2천원 9만원 구간 굉장히 지루하게 멈춰있는데 이때가 역발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된다라는 점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면 PBR 1.18 1 이하 접근만 하세요.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거 PBR 1.18도 이 종목의 역사적인 PBR을 보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배당이 시가 배당이 거의 5.8이에요. 시가 배당이 5.8이면 전 이 종목 예를 들어서 제가 은퇴했을 때 10억치 갖고 있다라고 하면 1년에 얼마 나와요? 5,800 정도가 배당으로 나옵니다. 세금도 내고 뭐도 내야겠지만 직관적으로 내가 10억 보유하고 있으면 연봉처럼 그냥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업 자체가 또 안정적이죠. 담배도 판매하고 있고 홍삼도 판매하고 있는데 담배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사실 KTNG처럼 지루한 종목이 매출액이 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굉장히 잘 판매 전략도 가져가고 있고 제품도 현주화에 맞춰서 해외 쪽에서 담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배당주라던가 그리고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서부 TND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발산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도 우리가 가져갈 만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접근해 본다라면 실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온 예시들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찾아가시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다음 이 시간에서도 제가 조금 더 도움될 만한 강의를 준비를 할 거고요. 강의 내용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샵 37시 2번으로 김경 소장 보내주시면 역시나 궁금증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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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